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연결되게 첫 마디가 5 3 2 3 그는 솔돌에 파미도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미도솔 하면서 두번째 마디 이제 레 로 넘어가요 솔레 이렇게 넘어가게 그래서 두번째 마디는 레 를 쳐줘야 되니까 3끼로 2번줄 레 오이 동시 쳐주고 동상 그 다음에 레미래 도를 치는데요 레미래 도는 레미래 도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슬라이딩으로 내려가는거에요 이게 한 동작으로 연결되는거에요 레미래 도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레 레미래 도 이렇게 되죠 솔레 레미래 도 미 해서 넘어가는거에요 그 두마디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5 3 2 4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 니 네도 레 하는데 그러면 c 코디에서 그는 5번 하고 미 1번주를 가르쳐주죠 오일 동상 이 네도 할때는 풀링오프 2번주 네도 미 3 3 2 네도 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 지코 들어가서 네네미 솔 그러면 요 새끼로 이번주 네를 누른 상태에서 그는 6번 하고 음 음 여기는 6 2 동상 네미 6 2 동상 네미 솔 3 여기는 3 4 3 4 네미 솔 세번째 마디부터 다시 미 미 미 네도 오일 4 미 네도 네도 네네 네도 네네 네도 네네 네마디를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리면 5 3 2 4 5 5 5 5 다섯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앞에 심표 있는 부분은 코드의 근음으로 채워주면 되고 그럼 F 코드 약식 잡은 상태에서 솔 도 레 도 삼 이 근음 솔 그 다음에 도 도 레 도 삼 이 미 솔 1번 미 솔 이 되는거죠 솔 도 레 도 삼 미 미 솔 그 다음에 솔 파 미 를 칠 때는 디마인 하기 때문에 근음 4번 하고 3끼로 솔만 눌러주면 되죠 솔 파 미 레 로 하면서 G 코드로 넘어가거든요 레 에는 육이 동시 쳐주고 근음하고 4 3 2 3 까지 그 다음에 앞에 노래 그 다음에 앞에 노래 낯설지가 않아요 그 노래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다시 이제 다섯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간주 다시 한번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릴께요 무적 넌 ô 4 Against 우라 눈 어 hasta just 감사합니다.